묶고 따따불로 행! 아 묶고 따따불로 행! 행! 네 귀여워요 아 줄여서는 묻다 행 네 묻다 행으로 갑니다 묻다 행 자 이제 노래 선택을 우리 심사임당님께서 해주셔야 되는데 다소곳 하세요 자 우리 심사임당님 어떤 노래를 하실 겁니까? 우리 심사임당님 어떤 노래를 하실 겁니까? 제가 여기 나온 친구들 중에 천년에 가까운 나이가 있기 때문에 천년의 사랑 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이 노래는 이 노래는 지옥으로 가는 길이죠 가시밭길 아 진짜 너무 높아 너무 높아 박완규 씨도 컨디션 좋을 때 해요 네 종합 비타민 잔뜩 먹고 부른다는 그 노래 아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자 진흙탕 싸움이 시작됩니다 천 년의 사랑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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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대로 널 보낼 수는 없다고 밤을 새워 간절히 기도했지만 더 이상 널 사랑할 수 없다면 차라리 나도 데려가 마지막 소원을 하늘이 끝내 뭐 모른 척 저버린데도 너처럼 꺼지지 않는 사랑으로 영원히 넌 가슴 속에 가오를 테니 나를 위해서 눈물도 참아야 했던 나를 위해서 눈물도 참아야 했던 그동안에 넌 얼마나 힘이 들었니 천년이 가도 난 너를 잊을 수 없어 사랑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눈물도 참아야 했던 그동안에 넌 얼마나 힘이 들었니 영원히 가도 난 너를 잊을 수 없어 사랑했기 때문에 영원히 가도 난 너를 잊을 수 없어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PowerPoint allows Yourself